원재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언제 몇 시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바로 한다 하더라고요 이 시간인 줄 알았으면 굳이 그렇게 나올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남자와 개미 얇기의 조합원을 기대해 볼게요 근데 코쿤 씨는 새 쪽이 확실히 맞아요 저는 새가 맞습니다 새나 사마귀, 원숭이 이쪽이 맞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디마리아 오신다고? 디마리아가 왜 이렇게 웃기죠? 조효 형님께서 소문듣고 왔어요 재밌다고 해서 처음 보는데 신기하네요 그죠 신기하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? 저희 종족들이 있어요 저 코드콘스트, 자이언티, 유이얼 씨 종족들이 있거든요? 그죠 그죠 지구를 되게 유쾌하게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팬들이 모여있는 방 이름이 코딱지 아 근데 닮았어요 코딱지랑 어? 언제 씨 닮았나요? 코쿤 님 보면 명절때 큰집 가서 용돈 잘 주던 멋쟁이 삼촌 생각나요 좋은 의미겠죠? 알겠습니다 코드콘스트 씨 어서오세요 왜 앞에 거 안 읽어주세요 빨리 읽으세요 읽으라고요 빨리 앞에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두의 사익감 코드콘스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사익감 코드콘스트 입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별명을 획득해서 가셨죠 곰팡이 원리사 코드콘스트 씨 어서오세요 곰팡이 피는 소리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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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팡이े 바랍니다 lei의 시 겉으로 흥 conductiv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